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국가 나라 정치인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나 같으면 광고를 먹고 있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보죠 우리가 더 입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국가나 정치인이나 정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이것도 아마 굉장히 더 쫄리는 내용일 겁니다 바로 그래프 4개를 위에 올려놓을게요 일단 우리나라의 상황 단순히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 양호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자 혼인건수 추이 4개 그래프가 있죠 자 상단의 왼쪽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황 혼인건수 그 다음 출생화수입니다 그래서 혼인건수를 보면 쭉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 혼인율 단순히 혼인건수 자체는 그 대상 중에서 숫자 자체는 변할 수가 있어요 뭐 원래 그 대상군 숫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혼인율은 1000명당 건수이기 때문에 저건 추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이명박대만 하더라도 6.5 6.6 6.5 6.4 그러니까 전체 결혼 상관없이 저 6점대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뭐 보통 결혼을 할 때 집값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장 안정성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미래 자 이런 것들이 결혼해서 가장 중요하고 그게 벽이라고 할 때 이명박대를 보면 6.5 6.6 6.5 6.4 정도로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저 정도는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때 출산율은 1을 넘었죠 문제가 없어요 선진국형 전형적인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후반 그러니까 15-16년 정도를 보면 5.9에서 5.5 5.2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죠 자 6.0에서 5.9 5.5 5.2 16 17 15 16 17 정도에서 굉장히 가파르고 그 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5.0 4.7 4.2로 그냥 꼬라박아 버립니다 자 이건 분명히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해서 그게 결혼을 제한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결혼이 급감하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 자체의 비율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이 뭘까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시작해서 발생한 현상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들이 적극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이명박 때는 6점대를 찍었는데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미분양 물량이 사라지고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시작해서 결혼이 실제 급감한 건 맞아요 전체 비율 중에서 결국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되어야지만 전형적인 선진국형 저출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결혼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꼬라박아 버렸죠 결국 우리가 다시 저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이미 오른 집값을 정치인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리기를 원하지 않죠 즉 우리는 출산이 반등할 이유는 1도 없다 그 다음 출생한 숫자를 한번 보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딱 그대로죠 그대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에서 0.9 0.8로 그대로 꼬라박아 버리고 있고 1미트로 무너지는 국가도 거의 없어요 전세계에서 그런데 1미트로 무너지고 나서도 계속 꼬라박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이 결혼 감소 출산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까 결국은 이 감소 정도를 보면 딱 부동산 가격과 거의 비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단순히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게 자 또 밑에 있는 두 개를 보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결혼이 감소하고 출산이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 외국인과의 결혼은 감소했을까요 증가했을까요 봐보십시오 2020년에 갑자기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건 저게 작년에 출국이나 입국에 대한 많은 제한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오면서 저렇게 극감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2019년까지 경향을 한번 봐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출산은 그러니까 결혼은 감소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외국인과의 혼인은 2015 절대적인 전체 비중에서는 2015년이 저점이었고 숫자 자체로는 2016년이 저점이었어요 저점 찍고 어떻게 하죠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특히 봐요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증가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전체 혼인 건수에서 비중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2019년에는 9.9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2019년 기준으로 결혼하는 10쌍 중에 한 쌍은 외국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게 안 와닿죠 그러면 단순히 여기에서 어? 아 외국인과 결혼하는 이들은 많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해서의 출생하 숫자는 어떨까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과의 결혼해서 출생하 숫자는 자 네 번째 거 하단 오른쪽 거로 한번 봐보십시오 다문화 가정의 출생하 수는 절대적인 숫자는 그러니까 밑에 게 천 건이니까 만 얼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서도 출생하 숫자는 줄어요 근데 줄어드는 숫자와 상관없이 어? 기존에 봐요 2016, 17, 18, 15, 16, 17, 18, 19를 여러분들이 국내의 혼인 감소, 출산 감소를 봐보십시오 근데 그 2015, 16, 17, 18, 19, 20에서 43만, 32만, 27만까지 꼬라박았는데 다문화 출생하 숫자는 어떻죠? 15년부터 19, 19, 18, 18, 17, 9 거의 저 정도면 대한민국 전체의 하락의 경향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선방하면서 버티고 있는 수평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내국인들의 혼인 감소, 출산 감소는 심각한데 여기에서 원래 내국인의 혼인 감소, 출산 감소는 사실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건데 이걸 엄청나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하는 건 그래도 선방해서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버텨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원래는 더 까여야 되는데 그나마 덜 까이는 게 저 0.84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신기한 게 그러면 이 구조를 외국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사례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특징이에요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0점대로 출산율이 꼬라박아 버리는 게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출산이 감소해도 선진국은 어떤 경향이냐 하면 중소도시 시골과 대도시 그 다음 더대도시 수도권 이렇게 나눌 때 대부분의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형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의 특징은 대도시와 수도권에서의 출산은 증가하고 시골, 중소도시의 출산은 감소하고 있어요 왜? 인프라로 인해서 떠나는 거예요 대도시,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떠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출산은 증가하고 반대로 시골이나 중소도시에서는 감소하는데 대한민국의 출생한 숫자에서 도시보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게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이 0.64, 부산 0.75, 대전 0.81, 광주 0.81, 대구 0.81 그 다음 전국 평균이 0.84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전국 평균보다 다 낮아요 얘들이 뭐죠? 대도시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출산, 출생한 숫자가 높은 게 세종 1.28, 근데 세종은 특별한 형태이기 때문에 접어두고 세종 다음으로 전남, 강원, 충남, 제주, 경북, 울산, 충북, 경남 얘들이 출생한 숫자가 높습니다 학교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하죠?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대도시에서 순으로 출생한 숫자가 높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 시골에서는 낮은데 우리는 전형적인 일반적인 선진국과 정반대로 대도시 순서로 낮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 시골에서 출생한 숫자가 높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앞에 저 외국인과의 결혼,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1년에 아예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무출생 등록지 그러니까 아예 출생한 숫자 자체가 등록되지 않는 지역이 2020년 상반기 6개월 기준으로 159개입니다 경북 30개, 전남 28개, 경남 28개, 강원 15개, 충남 15개, 전북 13개 전국 평균은 9.4개 그러면 울산, 세종, 제주는 없어요 서울 1개, 대구 1개, 대전 1개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지자체별로 아이의 출생한 숫자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어디가 많냐 시골, 중소도시, 대도시 말고 경북, 전남, 경남, 강원, 충남, 전북 이런 지역들 큰, 아주 작은 읍면 지역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아주 작은 지역에 아예 출생한 숫자가 없는 곳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도시일수록 오히려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굉장히 기현상에서도 외국인의 결혼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 정도가 외국인과의 결혼에서도 자리를 가장 많이 잡는 곳은 대도시예요 근데 이 대도시에서의 그 외국인의 비중은 전체에서는 한 10분의 1이 안되겠죠 한 7분의 1, 8분의 1 정도라고 할 때 거기에서 출산은 전체 꼬라박는 출산에 반등의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읍면이나 작은 저런 도시에서는 아예 무출생 등록지도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거기에서 결혼한 다문화 가정에서의 소수 출산은 전체에서 영향을 미쳐버리겠죠 왜? 전체 숫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의 상황은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기형적인 출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마지막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외국인과라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죠 라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두려운 게 저 감소하고 있는 출산을 바탕으로 미래의 전망도 계획되지 않고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빠르게 감소하는 저 경향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미래의 조세에 대한 계획이 아직 전혀 세워지고 국민에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발표 안 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건 굉장히 심각한 미래 전망이니까 저위 중위 고위라고 할 때 이런 걸 거의 몇 달 단위로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런 연구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왜? 저건 엄청나게 심각한 미래 전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회에서 던지는 파장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하면 왜? 내년에 만약에 출국이나 입국이 어느 정도 열리면 외국인들이 다시 와서 결혼을 증가시킬 거잖아요 그게 10분의 2019년 정도에서 9.9%까지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반등시킬 거니까 그거 들어오면 그걸로 어느 정도 퉁 치고 나서 숫자를 발표하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생까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내국인들은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애초에 어릴 때 준비를 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가는 자 이 선택지가 사실은 힘들어요 왜? 이미 징병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징병을 앞두고 외국으로 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근데 저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국적 이탈이나 국적 상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완전 대한민국으로 기화자가 아닌 그러면 다문화 가정 자녀는 이중국적이겠죠 그러면 그 이중국적 중에서 뭐 이렇게 엄마의 국가 아빠의 국가에 따라서 사는데 보통 이제 아빠의 국가가 한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20에서 22세 사이 그러니까 18세에서 20세 사이 징병 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2세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고 국가별로 약간 다르지만 18세에서 20세 전후로 해서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 이탈 스스로 적극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나이대는 20세 이하가 94.2%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채겠죠 뭐가 가장 클까요? 바로 병역을 앞둔 남자들의 포기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다? 그 국적 포기자의 요건 없네요 죄송합니다 7할인가 8할 정도가 남성입니다 당연하겠죠 그건 외국 국적 선택하고 대한민국의 병역 피하려면 당연히 외국 국적 엄마의 국적이나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 출생아 숫자에서 상당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상당수는 이중국적인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게 한 10년 정도고 십몇 년 정도라고 할 때 이제 앞으로 한 5년, 6년 한 10년 안 되는 시점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10년 정도는 아니고 2000년 중반부터 막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 많이 증가했다고 할 때 한 5년, 6년 정도 남았겠죠 그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중국적의 시골에 동남아 여성과 결혼한 그런 집에 자녀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이 이중국적 상태에서 징병을 징병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18세 넘어가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중국적 상태에서 국적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떨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사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부정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주로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는 그 국적 순서로 보면 중국, 베트남 이런 순서입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이런 국가들 그렇게 보면 사실 베트남 정도만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군대를 포기하고 베트남 국적을 가지는 게 물론 이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전망을 현재 출생하는 숫자 정도에서 보지만 이게 진행되는 형태에서 과연 5년, 10년 뒤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정도가 될까 아니면 여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결혼의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올라온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출생한 숫자를 반반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5% 정도는 다문화 가정의 남자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까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시점 5년, 10년 뒤에 대한민국이 부정적이진 않겠지만 지금 이제 막 태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한 15년, 20년 뒤에 경험하겠죠 그러면 15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젊은이들의 부담이 훨씬 클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선택지는 그때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상황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때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의 국적을 선택할 확률이 높죠 즉 우리는 이 정도까지 반영해서 저위, 중위, 고위로 미래에 대한 예상 젊은이들, 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래도 밑에 아이들이 결국 미래 세대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오면서 밑바닥을 받쳐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의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소득구간에서 낮습니다 즉 소득구간에서 낮은 가정의 그 아이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세금을 중간 이하로 많이 내는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상당수가 성인이 되고 나서 경제활동으로 들어왔을 때 세금 부담을 많이 지는 쪽으로 갈까 적게 지는 쪽으로 갈까를 예상해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단순히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 안에서도 우리는 병력을 짊어질 병력 자원이 생각보다 더 감소할 확률이 높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제활동에서 같이 짊어져야 되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생각보다 적거나 혹은 대한민국 국가를 떠나버릴 확률도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섬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의 중위 고의로 국민들에게 가정하고 다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미 벌어지는 숫자 자체도 꼬라박고 심각한데 거기에서 이걸 뜯어보면 더 심각할 상황일 수 있지 긍정적일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국가, 정부가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해주세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 사실 국민연금의 구조는 그냥 펀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선진국에서도 이태리나 다른 나라에서도 연금 그런 거 다 해줘 그래서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죠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이 미래가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계속 가면 그 인구 구조로 본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유럽의 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했어요 아주 느렸다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극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걸 우리가 길게 포틀해야지만 이걸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연금의 고갈 그리고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급여해서 건강보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내고 모아놓고 그걸 투자하고 돌려주는 형태지만 이게 2057년 기존에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했던 게 2057년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계산을 하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국민연금 야 연기금의 수익률이 좋았는데 연기금의 수익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작년 같은 상황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냥 10년 15년 20년 전체 평균치로 보면 그냥 평균에 딱 수렴하는 거예요 수익률은 거기에서 진짜 엄청난 이가 막 해서 얘들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덩치가 커진 이상 그냥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작년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추산해버리면 다 전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이제 몇 년 사이에서는 1년 동안 미국 지수를 포함해서 전세계 지수가 막 1년 동안 마이너스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도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때를 바탕으로 전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엿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걷어서 투자해서 돌려주는 구조는 불가능해요 이미 그게 2057년 고갈이고 그때부터는 급여를 통해서 내야 되는데 그건 출생활 숫자가 계속 감소할수록 당겨지겠죠 답 없어요 근데 2050년 얘기하면 너무 멀잖아요 제가 2025년이나 2030년에 건강보험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더 높아요 더 높고 그 범위가 생활에서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적게 내고 부담이 크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직장인 혹은 소득이 낮은 사람 근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일정 이상만 직장인이 아니고 지역가입자고 스스로 어느 정도만 내기 시작해도 지금 증가하는 정도가 너무나 가팔라요 뭐 일본을 보고 일본에 세금이 많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일본이 20에서 25%예요 소득 전체에 그러니까 뭐 500 벌고 100 내는 건데 봐요 500 벌고 100 내거나 500 벌고 한 150 정도를 세금으로 떼이는 거예요 야 일본이 엄청 내는구나 그럼 대한민국에서 평균 지역가입자인데 한 500, 600, 700 정도를 벌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얼마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해당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미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지역가입자인데 소득이 500, 600, 700, 600, 700 정도가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각각 40, 50대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미 100을 내요 세금 딴 거 없어요 딴 거 다 빼고 순수하게 그것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100을 넘어요 이게 뻥 같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보다 내는 비중이 더 높아요 차라리 일본처럼 소득으로 해서 전체 평균 딱 해서 그냥 얄짤 없이 전체 대상으로 소득에서 20에서 25%를 떼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상위에만 많이 떼는 구조예요 하위 혹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상당수는 이 부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네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먼저 대응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럴 거면 지금도 이 정도면 분명히 이게 앞으로 못 버틸 건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더 심각해질 것이고 떼는 정도가 더 심할 거예요 근데 건강보험은 더 답이 없고 이건 우리가 훨씬 빨리 경험하거든요 고령자 증가하는 정도 그 다음 후기 고령자 증가하는 정도 자 이게 본격화되는 게 초고령 국가가 2025년 예상 그 다음에 후기 고령자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게 한 2035년 정도 예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강보험을 내야 돼요 그건 미래에 이제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급여에서 떼서 내는 그게 미리 시작이 되는 거죠 건강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25년만 돼도 한 어느 정도를 낼까 전 상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까 그러면 결국 그걸 버틸 수 있냐 그 상승세를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굉장히 뜬금없고 헛소리 같겠지만 자꾸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차라리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계속 열심히 버티는 쪽으로 하면서 계속 거기 돈을 꼬라받고 물론 그건 어느 시점에서는 막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미국 지수 추종 ETF도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그건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해놔야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이 짊어질 부담이 커질 이 사회보험 그 다음에 이 세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왜? 우리가 보여지는 저 출산에서도 허수가 많아요 회피하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이걸 피할 수 있는 허수가 더 많아요 다만 그걸 우리가 지금 보여주지 않는 거죠 세세하게 그러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 모르고 뒤로 넘기고 하면서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대학교도 똑같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도 인기 후반에 대학구조조정 통폐합 하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학구조조정 통폐합 하려고 했죠 그거 노조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그냥 쌩깐죠 모른 척했죠 왜? 노조가 그들의 지지기반이니까 그러면서 외국인으로 머리 숫자만 채우고 국민 속이던 대학교가 작년의 상황으로 입국자가 대학교 입국자도 감소해버리니까 바로 탈로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정원을 못 채우면서 지방의 3위권 대학만 하더라도 정원을 못 채워서 정원 모집이 한 80% 85%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미 전체 정원의 85%라고 하는 건 인기학과는 100%를 채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비인기학과는 60-50%도 못 채웠을 확률이 높아요 기존의 정원의 절반도 안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입하는데 보통 보면 전반기나 1년 정도의 학교 자퇴하고 떠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애들조차도 지금 50% 60% 채운 비인기학과에서 이미 근데 그게 지방의 3위권 대학이에요 거기에서 1년 정도 지나고 자퇴한 애들 떠나버린 애들까지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학과가 유지되는 게 불가능해요 교수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생이 너무 적으니까 수강이 일정 이상 열려야지만 그게 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전공이라고 해도 그게 보통은 2개 3개 정도를 이렇게 교차해서 열어놨을 때 대부분은 그냥 폐강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교수 하나 머리 대비 안되는 거예요 지금 지방대학교는 이미 대대적인 통폐합을 통해서 구조조정하고 합치고 그 다음 한 4위권부터는 대대적으로 없애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명박 때 반대하고 박근혜 때 반대하면서 현 정부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서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3년 정도는 40만명대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버텨요 근데 14, 15년이 지나면서 40만명대가 무너지죠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2차로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지방의 2위권 대학 그러니까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이 있고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이 정도의 대학이 있고 얘들은 정원, 충원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2위권 대학들이 있죠 경상대, 부경대, 영남대, 조선대 이런 대학들 2위권 대학들은 충원율이 한 98%, 99% 정도인 것 같아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근데 3위권 대학부터 이제 90% 초반, 중반 그 다음 80% 때까지 꼬라받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 이게 그나마 40만명대가 유지되는 게 13년이에요 13년, 14년 근데 14년, 14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40만명대 초반까지 꼬라받고 바로 30만명대로 진입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대학은 그나마 4위권 부터 지금은 망하는 상황이고 14년 정도만 더 지나면 솔직히 지방의 2위권 대학 영남대, 부경대, 경상대, 조선대 이 정도까지도 이제는 정원, 충원에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꼬라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방의 교육이나 인프라 시스템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그냥 다 대도시로 떠나는 거예요 지방의 대학권들 다 무너지고 그러면 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죠 인프라나 교육이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료 당연히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 자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없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게 15년 정도 뒤면 대한민국의 지방의 대학권 중심으로 있는 도시의 대부분이 경험할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학 주변으로의 경제의 구조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숙이라든지 대학교 학생들 상대로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십몇 년 내로 다 끝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끝난 거 그리고 사람이 당연히 감소했으니까 병, 의원, 교육, 인프라, 일반적인 문화생활시설 다 없어지죠 누가 돈 써요 돈 쓰는 이들이 없는데 젊은이들 다 떠났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15년 뒤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데드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외국으로 떠날 수 있는 이들은 떠나는 것이고 아니면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10년, 15년 뒤에 최대한 세금을 회피하면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미리 생각해야 돼요 그때 대도시에는 집중이 더 심할 거예요 돈이 있는 이들은, 정치인들은, 사회 지배층은 이걸 이민으로 해결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민을 개방하면서 이민으로 해결할 거예요 중산층이야만 촛대는 거예요 시궁창에서 같이 구르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있죠 지금 봐요 여자들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서 남자들의 결혼 완전 망해버렸죠 근데 그들, 여자들은 권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잖아요 20대 때 불의익을 여자들은 받지 않죠 남자들은 불의익을 엄청 많이 받죠 2년의 징병, 대학 입학에서의 TO 감소, 그 다음 기업 취업에서의 활당 모두 여자에게 유리하고 남자에게 불리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10년, 15년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문화가 이제 이런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혹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대한민국의 결혼, 출산의 핵심이 되니까 인구 구조의 밑바닥을 받쳐주는 핵심이 되니까 그들에 대한 지원이 많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자, 평범한 가정의 남자 혹은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 힘들면 앞으로 더 힘들고 10년 뒤라면 더 힘들고 20년 뒤라면 더 힘든 거예요 미래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미래로 가면 더 치이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이들이고 그 얘기를 앞으로 5년, 10년만 지나도 가장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 돈 별로 적당한 수준인데 어거지로 그냥 남들 하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았다? 5년 지나보세요. 힘들 거예요. 10년 지나보세요 아, 너는 그냥 평범한 내국인의 가정이네 다문화 먼저 지원해줘야지 15년 지나보세요 다문화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일 거예요 평범한 내국인들의 가정 아, 니들은 지원 받을 게 없죠 아, 여자 아니네 남자 너도 지원 받을 거 없고 국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누구도 브레이크를 못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 회피하고 어떻게든 버틸 방법이라도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 추정 ETF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최대한 과세 이혼을 누리면서 미리 넣은 돈이 계속 커지도록 스노우볼 형태로 계속 커지도록 두고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의 소득이 감소한 구간 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현실만, 입에 풀칠만 하면서 버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미래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신 미국 지수 추정 ETF에 5년, 10년 전에 넣어놓은 돈들이 커졌을 그 기대를 바탕으로 아주 소수만 찾아서 쓰고 그거에 대한 매도에 대한 세금만 내고 또 필요할 때 조금 찾아 쓰고 세금 내면서 그걸로 필요한 아주 특정하게 돈이 많이 필요할 때 그걸 쓰고 그런 삶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평범한 내국인의 가정, 남자, 자녀들 이런 대상들은 이런 대비 미리 안 해놓으면 5년, 10년 뒤에 주옥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국가의 미래는 밝아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들이 국가의 미래를 다 팔아먹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집값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야, 너 배 아파서 그러지 않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솔직히 배 안 아프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저는 집값이 다시 내려도 집을 안 살 거예요 솔직히 집을 살 생각은 없어요 지금도 살 생각 없고 예전에도 살 생각 없었고 앞으로 다시 내려도 살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에 돈을 많이 꼴아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사하고 싶으면 이상하고 아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도 떠났다가 저기도 떠났다가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걱정이 있더라도 그게 밝을 것이다 라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밝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려줘야지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야, 지금 집값 내리면 안 돼 경제나 빠져라고 주장하는 자기가 보수 우파래 우파래 미래의 국가를 걱정 안 돼 그러면서 집값이 내리면 안 된대 집값이 내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결혼 감소, 출산 감소, 그나마 다문화, 외국인 가정으로 채워지고 쟤들은 20년 뒤에 국적을 어느 정도 포기할지 누구도 모르죠 국가의 방위? 자, 안보? 뭐 그것조차 국방조차 답이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세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야, 집값 내리면 안 돼 경제에 나쁠 거야 심지어 정치인 야당의 정치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집값을 안 내린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줬냐 그걸 30년, 40년, 50년 좋으면 본인들의 이익이라도 느리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근데 지속 가능성으로 본다면 이건 10년, 15년도 없다는 거예요 10년, 15년 뒤에 가장 문제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너무 치닫고 터지기 직전 진짜 상처가 곪아서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애초에 시작할 때 바로 치료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누적되고 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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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곪은 상황에서 터지기 직전의 상황에 집값 조정될 건데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목소리 내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데 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좀 미래의 조세 배피를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